아, 이거 나 나온 거잖아. 미안해, 오빠 안 몰라. 되게 유명한 드라마인데? 어떻게 몰라. 나 나온 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이거? 나 나온 거. 아무도 안 본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내 인생 최고의 시청률이었어. 근데 이거 유명해. 아무도 몰라. 아니, 왜. 난감해, 아무도 몰라. 왜 아무도 몰라. 귀신아.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잠깐만, 이 작품이요. 우리 도레미 멤버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편성이 어떻게 됐었죠? 주말 8시였죠. 놀토라. 아, 맞네요. 경쟁수였어요. 이거 대박난 드라마 있잖아요. 됐다, 됐다. 아, 또 여기 7회 했구나. 아니, 내가 신 했잖아. 신 안 했어요. 신 안 했어요, 미주예요. 안 했어요, 미주예요. 한 번 더 다녀오. 한 번 더 다녀올게요. 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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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또 가요? 어딜 또 가요? 한 번 다녀왔습니다. 조선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성공. 신동엽 씨가 얼마나 저걸 퍼가고 싶었으면. 난, 난 앉았어야 되지. 한 번 더 하면 끝인데? 아니,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안 돼. 지금 빼면 안 돼요. 그래? 아, 그래? 이거 꽁꽁으로서 안 파지는데? 아까 전에 해냈어요. 드라이아이스예요. 몇 번 하는 거예요? 드라이아이스예요. 샤베트가 안 돼. 그게 얼음이야. 도전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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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 가루만 갖고 왔네, 가루만. 이게 너무 얼어서 지금 안 파져. 그래서 내가 이걸 빼놓은 거거든? 고맙습니다. 예, 예. 다시 넣을게요. 아유, 아유. 다시 넣어주세요. 선배. 아유, 닦어. 아유, 닦어. 아유, 닦어. 아유, 닦어. 아유, 정말 너무하시네. 자, 빼주시고. 정말 너무하시네. 얄매워. 안 되겠다, 한 두 문제 뒤에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